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준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 실무 지식도 추가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서는 받아야 될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지급명세서, 부가세, 원천세 신고서, 그리고 지방세 세문별 과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홈텍스에서 제대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원천세는 매월 신고와 반기 신고가 있습니다. 매월 신고는 매월 원천징수하고 매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반기 신고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주실 때요. 매월 신고자라면 1년에 12장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반기 신고자는 두 장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홈텍스 로그인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My NTS를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세금 신고 내역을 눌릅니다. 부가세, 원천세, 기타가 있는데요. 오늘은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출 연도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2019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2018년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2017년도를 조회해 봤습니다. 제출 연도 2017년, 그 다음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천세 신고서가 쫙 뜨는데요. 밑에 보시면 스크롤바가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신고서 보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씩 눌러가지고 조회를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서 목록에서 출력한 신고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왜 원천세 신고서가 필요할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적격증빙 인건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보통 원천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래야 세무서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세 비용 개정 감옥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원천세 신고서를 보면 이게 근로소득인지 일용인지 퇴직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개정으로 처리를 하고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적급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 개정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보통 지급수수료로도 처리하는데 다른 과목으로도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급여와 적급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이 정보는 나중에 4대보험공단으로 넘어가가지고 대조해가지고 4대보험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감옥 설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팁 두 번째로는 원천세 신고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기 신고와 그 다음에 매월 신고는 이 빨간색 네모칸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텍스 세무 오븐특강 신현진 세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